고령화 사회의 해법을 찾는 2017 광산 에이지케어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호주와 일본, 국내 노인보건복지 전문가가 참가해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국내외 사회정책 아이디어도 공개됐습니다. 포럼을 개최한 광주 광산군은 공공영역이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인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해법을 찾기 위해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